안녕하세요.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가 각 지역별로 다른 테마로 진행되며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여러 번 콘서트를 찾아오시며 매번 새로운 콘셉트의 무대에 감탄하고 계신데요. 이번 인천 콘서트는 특히 왕자와 공주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고 해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콘셉트는 지난번과는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영웅 가수님의 입담과 재치로 인해 많은 웃음도 줄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는 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수님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 최고의 콘서트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노래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입담으로 콘서트를 자연스럽고 멋지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처음 콘서트를 진행하시는 우리 가수님 팬분들도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콘서트 중간중간 재미있는 이벤트와 선물이 마련되어 팬분들에게 쉴 틈없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도 이번 콘서트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첫 한독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 가수님과 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으며 이를 통해 가수님의 무대 매력과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열광 황영웅 첫 단독 콘서트 반응 성공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가수 황영웅의 첫 단독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의 성공을 대중에게 알리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일정이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화려한 복귀와 첫 음반 발표에 이어 단독 콘서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겨울 우리 함께 콘서트에 다양한 영상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황영웅 가수님과 팬들의 깜짝 악수 현장이 담긴 영상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유튜브와 팬카페를 통해 남은 공연의 현황을 공유하며 빈자리 없이 콘서트를 찾아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와 관련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SNS에서의 앨범 홍보 게시물 작성, 음원 스트리밍 및 음원 차트 투표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황영 앞으로 겨울, 우리 함께 공연이 이전의 광주, 대구 콘서트만큼의 열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팬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 남은 콘서트도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 가수님의 유튜브 채널 황영웅TV의 구독자 수는 66,800을 넘어섰으며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4만 8,053명의 회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노련한 진행과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콘서트는 파라다이스에서 많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트로트 팬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져 콘서트 예매 열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영웅 가수님과 박민수 가수님과 함께 부른 천년지기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7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님의 활동은 꾸준히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이 마치 진정한 히어로와 같이 벌써부터 음반 대상 1위를 차지하며 올해에도 어떤 대단한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황영웅 가수님은 12월 네티즌 어워즈 전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5달 연속 10만 클럽이라는 네티즌 어워즈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말 결선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보인 바 2023년 3월 네티즌 어워즈 출범일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스타로 2023년 한 해를 빛낸 스타로 뽑히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황영웅 가수님은 200만 득표수를 향해 가고 있으며 12월 한 달간 13만 2865표를 기록하며 1개월 연속 100만 투표수라는 기록을 세우며 선한 응원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12월 네티즌 어워즈에서는 다양한 부문이 진행되었고 황영웅 가수님은 남자 가수상, 음반 대상, 그랑프리 등에서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님이 새해에도 왕의 자존심을 지키며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는 투표 방식이 기존 8시간마다 가능하던 것에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12월 네티즌 어워즈의 20개 부문 우승자 명단에 황영웅 가수님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도 올라왔는데요. 이는 그의 꾸준한 노력과 무한한 잠재력이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더욱 빛나는 가수 황영웅이 새해부터 남자 가수상 1위를 달리며 올해도 그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공연을 멋지게 마무리하며 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든 것에 대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영웅, 연말 연초 팬들과 귀중한 추억, 전국투어 대구 공연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황영웅 가수가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 시작을 팬들과 함께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의 첫 단독 콘서트 이후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급상승한 것에 대한 기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황영웅 TV의 구독자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채널에는 트로트 명곡 커버 영상, 첫 미니앨범 촬영 비하인드, 전국 팬미팅 티저와 에피소드 동영상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황영웅 가수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꾸준히 팬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황영웅 가수가 내년에 방송기를 노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예능이나 음악 방송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며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커버 영상들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커버 영상이 원곡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트로트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웅 가수님의 활동은 매일매일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은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다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끝없는 열정과 재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끝없는 열정과 재능이